오늘의 시선시간,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특별한 우리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분 한 번씩 얘기하시니까 시간 금방 가죠? 그러네요. 1부에서는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봤다면, 그리고 돌아보면 성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2부에서는 미래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가까운 미래죠. 지금 이번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요구사안들을 반영하기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잖아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만약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나는 네 분야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약을 한 번 내보겠다. 이런 정책을 한 번 공약으로 내보겠다. 그게 아마 각 분야의 다 요구사항일 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들일 거고. 그거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이번에는 윤상훈 위원님부터 한 번 해볼까요? 환경에서. 내가 후보라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저는 폐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과거 30년 제주도가 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담대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대신에 이제는 생태특별법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게 최근에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변화들은 사실은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인권의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가 앞서 기후위기에 맨 앞에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생태특별법을 가지고 한 번 만들어보자.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정내에도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국단위의 부서를 만들고 아까 해양산업과 해양생태과를 예를 들면 전환하고 인력예산 배정을 하고 해양보호구역 지금 제주도가 0.15%인데 잠깐만 이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기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기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꽤 많았었는데 각 분야별로 그다음에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폐기하고 생태특별법을 만들자. 생태특별법 1호는 그러면 1호는 뭘로 잡고 싶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주가 제주바다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제주내연는 어떤 천의 자연들을 버리지 않는 이 관점. 그러니까 이 제주의 큰 대자연과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을 함부로 하는 정책은 자유도 함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세 분 지금 공약을 들으셨는데 찍어주고 싶으십니까? 네. 찍어주고 싶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생태특별법 공감합니다. 일단 출마하시면 세 표는 확보했습니다. 지금 예비후보 등록기간이에요. 바로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반경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공약을 내고 싶으세요? 일단 교육 쪽은 후보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총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교육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교육은 약간 현재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방금 윤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태특별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사실은 도민들 사이에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도 제주특별법이 시행되어 왔던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18년, 17년의 시간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그런 평가 작업들 함께 의논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들으면서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이게 교육감 선거에서는 다루기가 힘들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에 좀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건 제주 지역이 지금 전면 평준화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온면 지역은 비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제주뿐이 아니라 전국의 군 단위들은 다 또 평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전면 평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공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도 결국은 이 평준화를 하면 근거리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제주도도 통학 시간만 2시간씩 걸리는 아이들이 제법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없앨 수 있도록 육지부의 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좀 평준화하자. 이 속에서 특성화학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우선은 이 평준화를 평준화를 바꾸자라는 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교권이나 학생 인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주체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 때 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법적으로 좀 마련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내세우고 싶은 건 더 많으시죠? 네. 그런데 뭐 일단 이 정도만. 고교 평준화 문제는 지금 제주도가 말씀하셨던 대로 읍면 지역은 지금 비평준화 지역이고 굉장히 장거리 통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의 좀 애매한 서열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이게 문제이긴 한데 전면 평준화는 제가 갑자기 전면 평준화 들으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전두광이거든요. 그 당시에 평준화를 정말 실현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을 했었는데 이야 그런데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머지 세 분께서는 지금의 소장님의 공약을 들으면 이사장님의 공약을 들으면서 좀 뽑아주고 싶은 생각 들으셨습니까? 나오면. 실험 가능성을 별로 높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분위기로 알 수 있군요.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 관련해서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아이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차별받는 느낌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공약의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도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란용 소장님은 만약에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다 어떤 공약을 내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 안재용 이사장님하고 저희가 채식하기 좋은 조례 채식하기 좋은 제주 조례를 지금 저희가 기초안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참고로 두 분께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건이십니다. 네. 비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건을 하는데 기후위기나 동물권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채식하기 좋은 조례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 비건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아까 생태 특별법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꾸 생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갯노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면서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자꾸 비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게 우리가 인간 어떤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떤 동물들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게 공장치 축산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리고 갯노금에 저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식생활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아까 이산화탄소도 말씀하셨지만 메탄이 어떤 단기성 어떤 온실가스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아주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태 특별법을 덧붙여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 본질적으로 식생활 전환이 저희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건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의 선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기가 지금 1.5도씨가 코앞에 상승이 코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정보를 잘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공개와 빠른 선택과 빠른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간론을 봐. 이게 필요해. 너는 해, 말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빠르게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적으로 녹여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장치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태특별법 안과 더불어서 비건하기 좋은 그런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지금 일단 소장님과 이사장님은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발의가 안을 만들고 계신 겁니까? 안은 지금 초안은 거의 안재영 이사장님께서 초안 다 만드셨고요. 두 분이 도의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걸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동의하시는 도의원분께서 계시는 거고 찾았네요. 잠깐만요. 찾지 못하고 지금 시작하신 거니까? 저희가 채식급식조례를 제정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대에 맞게끔 잘 호응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가끔 접하는 뉴스가 뭐냐면 물론 이거는 사람이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내가 채식주의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채식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채식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 우리 사회라는 거잖아요. 학교 급식에서도 이거 선택할 자유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어디 회사 가서 밥을 먹더라도 이런 것들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인데 신광협 소장님은 동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왜 동의를 못한다고요. 채식주의자가 아니셔서 아닙니다. 공감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파란 소장님 얘기하실 때 실제로 제주인권 포럼에서 환경과 인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나는 지점이 뭘까에 대해서 실제로 기획도 해보고 제주도나 환경단체랑 같이 얘기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던데 어쨌든 환경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고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제가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 침해 실태 조사도 제주도를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밀접한 관계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분이 사실 다루시는 주제가 저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 우리가 생활에서 인간의 생활에서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지. 알겠습니다. 식생활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법률을 발휘하고 싶다.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다는 말씀이셨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소장님께서는 인권 관련해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 공약을 내선다면 어떤 거 내고 싶으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을 것 같고요. 2023년 1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인권 관련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주제가 뭐 있었냐면 제주도의 평화를 빕니다. 이런 주제였거든요. 그때 칼럼 내용이 뭐냐면 제주도를 평화비핵지제 선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는 생태평화 인간들의 삶의 평화 그다음에 군사 전쟁 없는 평화 이것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내 준비를 해서 실제로 평화 관련해서는 제주도 내 굉장히 큰 어르신들하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초안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산하고 운동하면 올해 정도쯤이면 최대한 어쨌든 제주도에서 그래도 명망에 있을 문제로 선언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저는 아까 제가 아까 표정이 약간 무영당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생태법인 저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걸 생태법으로 바꾸는 것에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화비핵지제 선언이라든지 그것들이 법으로 발현되면 어쨌든 당연하게 생태평화 부분들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과 자연의 삶에 대해서는 그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면한 과제로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는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 다르게 얘기해보면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의 대립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정당함이라든지 오름을 강제하려고 하는 폭력성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선거제도 개편 막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양당 체계를 극복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이디얼리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나설 수 있는 선거법 체제가 조금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적으로는 지금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외치지 못하는 소수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성, 각생, 성소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사회에서의 존재부터 좀 인정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거나 그거를 베이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차별금지법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조차도 못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협약을 이뤄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맨 처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조금 덧붙이면 시민사회가 의견을 참고하는 주체로만 자꾸 돼 있어요. 우리가 뭔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정치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알 권리 정보권이 확보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면 이런 공약을 내겠다라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시기에는 항상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정책 질의를 많이 하죠.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를 앞두고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약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서를 보내고 뜻이 맞는 후보들에게 그런 요구서들을 많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다들 아마 보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들 들어보니까 잘 안 받아 두 개가 주는 모양이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셨습니까? 의원님. 네. 제가 녹색연합에서 한 20년 일을 했고 또 제주 서귀포에 작년에 해양시민공학센터 8화 창립했는데 과거 20년이나 지금이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내용이 변함이 없어서 실제 이게 정책 변화까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들고 실제 정치권에서는 돈이 안 된다고 보는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사소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다들 제주받아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다 지부해버리는 이런 관행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참 변화가 힘들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기후변화 같은 거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기후위기는 절체절명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존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모든 정책의 대전제인 거고 단박에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타던 시대에서 자동차를 타던 시기로 딱 바뀌듯이 이게 한순간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세요? 정책지리서나 의견서를 보냈을 때 반영되는 비율이 적습니까? 각 분야에서? 어떠세요? 김여현 소장님. 과소통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 번 소통을 시도를 했었는데 확실히 동물권 분야는 인권 분야하고는 좀 다르게 그나마 인권 분야는 그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소외되는 시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동물권 부분은 아예 이야기가 안 되지. 과심도가 후손리로 드밀리는군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업을 제안을 하더라도 모든 게 인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 시민들을 위한 동물 정책 이렇게 돼야 되고 그냥 동물만을 대두시키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서두에 반드시 시민들이 어떤 반려문화 성숙을 위한 이런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동물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닿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동물권에 대한 어떤 기본법이 되야만이 이런 어떤 인권 부분도 더 많이 확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통마저도 부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지도 했었는데 그런 지지했던 내용들이 다 뒤바뀌어 내용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허탈감 상실감도 많이 느껴서 이게 원래는 정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싸워나가야죠. 놀라운 얘기 물건이라고 더 나은 상황은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저희는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좀 답답해요. 제가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만 해드리자면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요. 각자 얘기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작다고 해서 작게 들린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왔던 각 분야에서 내왔던 목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다음에 그 목소리들이 더 커지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정책이 되고 공약으로 마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리고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앞으로 네 분 자주 모실게요. 한꺼번에. 분기별로는 한 번씩 모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시선은요. 신년 특집으로 우리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강협 소장 애월교육협동조합의 이음혜 안재웅 이사장 제주동물권연구소 김남용 소장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